이전 시간에는 우리는 도커 안의 파일을 직접 수정했죠. 이렇게 하면 불편하고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커의 파일 시스템 안에 있는 index.html 파일을 직접 수정했다고 쳐보자고요. 이렇게 했는데 컨테이너가 사라졌다면 어렵게 작업한 내용이 물거품이 됩니다. 물론 컨테이너가 사라지지 않게 하면 되겠죠. 하지만 컨테이너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생성했다가 필요 없을 때는 언제든지 지울 수 있다는 것 때문 아닌가요?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컨테이너의 user local apache2.htdocs 디렉토리와 호스트의 desktop.htdocs 디렉토리를 연결하고 호스트 쪽에서 수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컨테이너의 파일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한다면 컨테이너가 날라가도 우리의 소스 코드는 여전히 호스트에 남아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개발을 지속할 수 있겠죠. 또 이 파일을 버전 관리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실행 환경은 컨테이너에게 맡기고 파일을 수정하는 작업은 호스트에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용하는 에디터에서 데스크탑 밑에 htdocs 디렉토리 밑에 index.html 파일을 만들고요. 그 파일의 내용을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이 내용은 홈페이지의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할 것은 컨테이너를 만들면서 그 컨테이너의 파일 시스템과 호스트의 파일 시스템을 연결할 겁니다. 저는 터미널을 열었고요. docker run httpd인데 이때 호스트의 8888번 포트와 컨테이너의 80번 포트를 연결하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v 옵션을 쓰는 거예요. 볼륨의 약자겠죠. 이때 저는 데스크탑 밑에 있는 htdocs 디렉토리와 그리고 우리 컨테이너 안에서 그 웹페이지를 찾도록 약속되어 있는 디렉토리인 usll local apache2 htdocs 디렉토리를 이렇게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럼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이 됐습니다. 웹브라우저로 화면을 옮겨봅시다. 그리고 접속을 시작하면 보시는 것처럼 hello docker 느낌표가 잘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파일의 내용을 이렇게 수정했다. 호스트를 수정한 거죠. 그럼 이 호스트와 연결되어 있는 컨테이너 안에 파일 시스템도 바뀌면서 이렇게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좋아요? 호스트에서 파일이 수정되고 노출되기 때문에 호스트 환경 안에서 이 파일에 대한 버전 관리를 한다든지 백업 정책을 수령한다든지 또 에디터로 코드를 편집한다든지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어때요? 좋죠? 끝!